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구가 되었죠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함께 똑같은 밥을 먹으면 식구 아닙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여러분들은 부산에 살지만 말씀을 통하여 한 식구가 되었으니 오늘도 맛있게 먹읍시다 맞죠? 그리고 제가 느낌이 오늘도 참 좋아요 제가 사실은 저번주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누군가가 어떤 교수님께서 주일날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부산 대천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어땠냐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좋았다고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 듣고 좋아요 정말 너무 집중해 주시고 지금 3시 40분인데 졸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하시고 저번주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조는 분이 있었겠죠 제 눈에는 다 깨어 계셨고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좋았고 오늘도 그 기적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12신조 중에 1신조, 2신조, 3신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딱 첫 번째 제1신조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저번주에 배운 것처럼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은 총 7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7가지 중에 가장 처음이 서론이고 그 서론의 내용이 성경이다라고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작 주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기록하였으니 저기 나와 있죠? 제가 여기서 한번 해석하고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막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저기 기도원 가보셔요 부산에 기도원 있습니까? 있겠죠? 서울은 되게 많잖아요 기도원에 가면요 늘 거기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모든 걸 다 시금을 전폐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의 신앙 색깔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상태로 더 정확히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 없는 상태 이 표현이에요 기록된 바 성경 게시는 기록된 것만 게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있는 66권이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이지 그 위에 외의 것들로 내가 음성을 듣고 막 계속 들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게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게시가 된다면 게시는 67권이 돼야 되고 68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왜 기록되었는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교훈인데 이 교훈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소망이 없는 분 있습니까 참지 못하는 분 있어요 인내가 없어서 아니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내 삶이 힘드니까 나는 망했구나 여러분 이생망 뭔지 모르죠 이생망 우리 웃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생망 줄임말인데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생망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생에 이때는 난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록된 게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게시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다면 첫째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이 인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견인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산 위에 그럼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참아야겠죠 그 참는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뭐 주변에 뭐 도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인내는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이생망이에요 정말 이생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록된 게시에 근거하여 거기서부터 교훈을 받고 오늘도 거기에 근거하여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는 것 그리하여 앞으로 완성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총 일곱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의 내용은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12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조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먼저 12신조를 처음 접할 분도 많기 때문에 12신조가 뭔가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서언이라는 게 있어요 서언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1신조가 조지신학이라는 큰 틀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보면서 1, 2, 3번은 그러므로 오늘 배울 내용의 배경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 5, 6번은 제1신조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겁니다 첫째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뭐냐 이걸 볼 거고 두 번째는 성경과 신앙의 관계는 뭐냐 이걸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황 무호한 성경의 법칙 이거를 보면서 마무리를 실천적 고체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1, 2, 3, 4, 5, 6번을 정확히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가 내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7번을 위하여 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1신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12신조를 지금부터 배울 텐데 이게 뭐냐 이 12신조를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서 신경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12신조? 이런 말들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이 12신조라는 것이 우리 대천교회가 속한 우리 합동측 교단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장로회 그 교단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보기 전에 그러면 12신조이기 때문에 신조가 몇 개 있을까요? 와 역시 수준이 높아 12신조는 신조가 12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대천교회에 와서 총 3가지만 볼 거예요 이번 이 하반기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데요 그러면 12가지의 신조가 모인 것이 12신조라면 그렇다면 신조라는 말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신조 신조가 뭔지 보겠습니다 신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신조의 핵심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도 신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신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신조,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즉,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라는 뜻이 뭡니까? 신자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잔데 이 자리에 신자 이상 없잖아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신조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신조가 뭔지도 모른 채 믿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신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거짓 신자거나 왜냐하면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굳게 믿고 내가 무엇을 굳게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신자가 아닌 겁니다 저의 관심이 뭐냐면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뭘 믿고 있니? 그럼 얘기해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알아 알아 뭘 믿냐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 알아 십자가 돌아가 아는데 정확히 너는 무슨 신조를 갖고 있어? 말을 못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조를 고백한다는 뜻인데요 첫째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신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잘못된 신조를 깨닫고 제대로 된 우리 교단이 취하고 있는 신조를 다시 한번 탑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단순히 생각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조목 또는 교의를 신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교의는 뭔가 교의라는 것은 교회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회의라고도 하죠 이 교회의 회의들이 왜 만들어지냐면 이단들을 만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기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단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주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의는 어떤 이단을 정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만들면 그 회의의 결과물이 뭐냐면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 교단도 교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생 할 건 뭐냐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뭘 굳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뭘 믿고 그 조목과 교의가 뭔가를 계속 배우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이 익힘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야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또 인내하고 오늘도 또 위로를 못 받지만 또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품고 이게 신자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이거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배우게 될 12신조의 첫 부분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좀 더 기독교 사전을 볼까요?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면요 이 신조라는 가르침을 좀 더 폭넓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공통의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꼭 필요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믿음을 요약 진술한 것 보세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 신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신학 우리 생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건 있어요 왜 알아야 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알아야 될 요 내용이 신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고 혹시 알고 있더라면 복습해 보시고 전혀 몰랐더라면 다시 새롭게 알면 되니까요 중요하다는 사실 아셨겠죠? 네 좋아요 이 신조가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처음에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만 세례를 줬냐면 신조를 정확히 알고 신조를 고백해야만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을 크레도라고 하는데 크레도가 뭐냐면 라틴언데요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최소 6개월 최대 3년 5년까지 계속해서 신조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크리스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교회가 무엇이다 구원이 무엇이다 이러한 다양한 최소한의 줄일 수 없는 요약된 신조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이거를 잘 고백하지 못하면 세례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다 무너진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아무나 세례 줍니다 직분을 주기 위하여 세례 줍니다 교회 일을 시키기 위하여 세례 줍니다 아무나 분별 없이 그냥 막 성천 백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원래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문턱을 높여야 됩니다 모두 다 오는 건 맞아요 모두 다 예배대로 오세요는 맞지만 아무에게나 교회 회원권을 줘서는 안 돼요 자세하게 보세요 아무나한테 교회 회원권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신자에게도 세례 주고 아, 최악이죠 불신자에게도 성천 주고 불신자에게 직분을 주는 것 난 생각도 하기 싫어 솔직히 그러니까 직분자인데 내가 집사, 장로, 권사인데 아직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문제는 신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불신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이거는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이것을 가시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지역 교회는 대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전이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번 주에 배운 말에 근거하면 모든 교회 안에는 택자가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은 곧 사탄의 자녀여 불신자인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찰을 주고 그들에게 직분을 준다 최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는 끝까지 신조를 가르쳤던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래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점점점 교회 회원권을 높여야 됩니다 아무나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뭘 주장했냐면 바로 이걸 주장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신다 이분은 승천하신 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이것이야말로 신조입니다 신조 즉 큰 대제사장 이게 뭔지를 알아야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있다 이건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누구냐? 승천하셨다 승천에 대한 신조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기동문이라고 부르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도리다 신조를 그러므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믿는 도리를 정확히 잡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신조 특별히 12신조 가운데 1신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걸 아시겠죠 여러분? 거짓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지도 모른 상태로 그랬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엔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맨날 그냥 1월 성식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맨날 빌고 유교문화, 불교문화 무속신앙, 무당신앙 뭐 아주 그냥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완전 귀신의 나라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딱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 귀신의 나라인 거예요 전부 다 무당하고 무당굿하고 나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원래 이렇게 믿는 도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수없이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180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응을 경험합니다 이 부응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응운동 여러분 평양이라는 동네를 생각해 봅시다 평양은 그 당시 어떤 도시였냐면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평양은 어떤 별명이냐면 바로 기생의 나라 그러니까 너무나 기생이 많았고 전부 다 술집이었고 완전 유흥이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던 것이 바로 평양 시내였어요 그래서 미국 본부에서 PCUSA 같은 그러한 장로 교단에서 우리가 어느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한국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평양에 들어갔는데 평양 평양이 가장 타락했다 그래서 평양으로 엄청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너희들은 왜 자꾸 맨날 술, 담배하고 맨날 기생 놀이하고 왜 그러고만 사냐 이제 내가 믿는 도리가 뭔지 신조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신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평양 대부응 운동은요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한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평양 대부응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로 회계 운동이었어요 회계 여러분들은 회계 해보셨습니까? 회계? 회계를 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저는 회계 해봤습니다 저는 눈물 흘려 회계했습니다 눈물 콧물 싹 쏟았습니다 여러분 회계는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말씀이 없는 회계는 그냥 감정의 고향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 해보시면 아시고요 제가 예전에 유치부 사역했을 때 유치부 애들을 울리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를 떠납니다 1박 2일 수련회 그래서 이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1박 2일이 되면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하루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엄마, 아빠 얘기를 꺼내면 돼 엄마, 아빠 얘기를 꺼내면 갑자기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누군가가 흐흐 끼잖아요 그럼 같이 흐흐 낍니다 그래서 막 울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1박 2일 동안 못 봐가지고 막 울면요 사진 기사가 와서 사진을 막 찍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주보 광고에 딱 실기죠 이번 여름 유치부 캠프에는 회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다 과연 그 울음이 회계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계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표출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오해예요 평양 대부 운동도 엄청난 회계와 울음 그냥 울음 바다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근데 왜 죄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왜 고백할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야 저기 금을 던져 던졌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접하면 말씀이 너무 압도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의 전 존재의 자금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만 그것이 참된 회계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전히 회계가 없다 나는 여전히 교만하다 유일한 이유는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즉,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왜 승천하셨으며 그분이 대세상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이게 딱 신구약의 말씀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회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교사들이 보고 우와, 이러한 기생의 나라 이 귀신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엄청난 말씀 부흥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구나 그래서 엄청 번거로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요, 그 당시에 성교사들의 수가 엄청났어요 이 미국 성교사들이 그 당시에 한국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는 물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위 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교학적인 부심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전 세계의 성교 역사를 쭉 보면요 한국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말씀이 부흥하고 신학교가 부흥하고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된 나라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리고 더 다행스럽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핵심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많은 성교사님들이요 신학적 색깔이 보수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신학은 보수신학이 있고 진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신학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신학인데요 여러분도 하고 있는 신학인데요 보수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다행히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말씀을 정확히 알고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보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 인간의 편집 인간의 수정 첨가 삭제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는 것을 진보신학이라 불러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한국에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성경이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조야 도의야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진보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 한글 들어와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봐서 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평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평양신학교라고 하고 그 평양신학교가 바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발전된 것이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신학교인데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드디어 동노회라는 노회가 최초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907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개신교 장로교 총회와 노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불모지였어요 근데 드디어 평양 대부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하여 드디어 총 7인의 목사 임진식을 거행할 수 있는 동노회가 생겨납니다 이 동노회가 한국 장로교의 총회의 시작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교 장로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초가 바로 이 동노회입니다 이 동노회가 뭐냐 이 동노회의 뜻은 정확히 말하면 독립노회라는 뜻이에요 이 동노회의 정신명칭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의 장 장이 아니라 옛날 표기법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그러니까 노회가 아니라 노회 아니면 대한국예수교 장로회 노회 아니면 대한국독립노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노회고 최초의 장로교 총회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노회예요 이 노회의 초대 총회장 노회장이 바로 마포삼명이라는 박사님이었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이분 이분께서 동네를 세워가지고 함께 뭘 만들어 갔냐면 드디어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죠 이 동노회가 섭립되고 나서 어떤 말을 시작했냐면 드디어 우리나라 이 한국당에 노회가 만들어졌다 동노회가 만들어졌다 대한예수이고 장로회 로회가 만들어졌다 이 노회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최소한 알아야 될 신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최소한 열두 가지의 교의는 반드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노회 설립과 동시에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볼 십이신조인 겁니다 그럼 이 십이신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냐 외국 성교사들이 뭘 갖고 들어왔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갖고 들어왔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장로 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 교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요약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대개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해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넣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 잉글랜드 장로 교회에서 만든 24개의 신조예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놓은 것이 바로 24개조 신조고 이 24개조 신조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 그 힌두교회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인도 장로 교회가 이것을 또 요약해요 이게 너무나 많다 좀 줄이자 줄여가지고 최소한 알아야 될 거 12개로 줄입니다 이 인도 장로가 만났던 12가지를 한국 동로회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12개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로헤의 이 신조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최소한 장로 교회인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배경을 살폈으니 그러면 이 12신조의 첫 번째 내용을 보기 앞서서 이 12신조가 갖고 있는 서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서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론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저도 책을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쓰지만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왜냐하면 첫 부분에 논문에 요약하고 논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모든 책의 기본적인 흐름을 제시하는 것이 서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12신조를 볼 건데요 12신조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서언을 한번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언은 짧아요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 이게 12가지 12신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는가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 개신교의 직분이라고 불러요 물론 권사도 있는데 권사는 한국적인 마인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직분이고 성경에는 목사 장로 집사 삼중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사는 우리나라가 취한 장로가 취한 하나의 직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교회의 직분자들로 하여금 또 나오죠 승인할 신조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이 뭐냐를 유약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 이건 뭐냐면 웨스미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한테 웨스미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왜 굳이 십이신조로 만들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서원에다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 십이신조는 웨스미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표준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명시했죠 특별히 웨스미스터 신도개요서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신도개요서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경 대 소 요리 문답 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다 웨스미스터 표준 문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할 것인데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여기다가 대천교회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천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로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대천교회와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합동측 우리 우리 교단 합동측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때는요 선서를 하나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미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정할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기로 서약합니다 하고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합동측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은 당연히 십이신조를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그중에 성경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꾸 이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같다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경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언제? 1906 전 643년에 총 5년에서 6년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 열린 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불리는데요 이때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였냐면 바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사원이 아직도 영국에 가면 있습니다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어베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원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제 외적인 것이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이 사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었어요 왜 열었냐면 아니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건 뭐야 라는 것들을 요약 진술하기 위해서 모여온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모였냐면 바로 여기서 모였습니다 영국 런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국에 가시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있으니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원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문 닫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열었습니다 지금 가면 갈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거든요 이 총회에서 열었는데 이 총회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총회에서 아주 유명한 문서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만들은 것이 이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첫째는 뭘 만들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요 내가 이때까지 뭘 믿어야 되는가를 잘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 나는 이걸 정확히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너무나 방대해요 양이 그리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으면 안 돼요 오해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예정도 막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대들 총회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와 이건 좀 너무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 같다 좀 이것을 쉽게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매주일 52주 동안에 매주일마다 설교하게끔 만들어보자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대유리문답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를 위하여서 문답식 설교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대상은 누구냐면 어른이에요 어른 여러분과 작년 그러니까 작년 설교를 위하여 만든 것이 대유리문답이고 근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 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었냐면 야 이것도 좀 양이 많은데 이거는 작년들은 알겠는데 이거 어린이는 어떻게 해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 잘 모르는 사람도 어떡하지 그래서 총대들이 또 모여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만들어보자 줄여서 소요리는 더 간략해요 107문답밖에 없거든요 107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거에 대한 107개 문답을 만드는 겁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특별히 초신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위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요리를 보면 좋아요 소요리는 가장 쉽습니다 짧아요 짧기 때문에 소요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대요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보지는 않고 이 세 가지 문서를 더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한 것이 10위신종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첫 1문단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서원 볼 때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 웨스미스터 신도개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신도개요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웨스미스터 신앙고백서와 신도개요서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식이 철철 탄로나는 표현입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웨스미스터 신도개요서가 곧 웨스미스터 신앙고백서요 똑같은 표현인데 용어만 달라요 그러면 신도개요라는 말은 왜 썼는가 바로 이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성교사인데요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신앙고백서도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신앙고백서를 번역할 때 신앙고백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신도개요라고 번역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The foundation of the believer 믿는 자들의 토대라는 뜻이에요 신도개요 즉 뜻은 뭐냐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마땅히 알아듣게 뭐냐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것을 신도개요라는 표현으로 요약정리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분들은요 신앙고백서라는 표현보다도 신도개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옛날 분들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신앙고백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결국엔 뭐냐 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12신조는 그러므로 장로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된다 마땅히 알아야 될 바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2신조의 배경도 살펴봤고 전반적인 흐름도 봤습니다 이제 12신조 12개 중에 오늘은 하나 제 첫 번째 것 요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12신조거든요 첫 번째 신조거든요 같이 하나 둘 셋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이 외에는 굳이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몰라도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이 조지신학이라는 칸틀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맨 처음이에요 제가 저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용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하나님 인간 기독 구원 교회 정말 싹 다 무너지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제1신조의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꼭 숙지하여서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 12신조 중에 첫 번째 신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정황 무호하고 유일한 우리 삶의 법칙이다 이것이 바로 3대 구성요소거든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오늘도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교회 신기한데 아무도 안 졸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정말 집중 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 서문이에요 서문 지금까지는 그냥 배경 설명한 것이고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살펴볼 제 1신조의 3대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1신조의 핵심은 첫 번째예요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당연히 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인정합니다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도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의 그리고 마태 인간의 그린 건 맞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자 박재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은 누구 책이에요? 박재은 제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박재은의 책인 거예요 내가 썼으니까 근데 왜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인간이 썼는데 왜 마태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썼다면 이해하겠는데 인간들이 썼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핵심적인 질문은 왜 인간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는 뜻이에요 이걸로 많은 사람들은 싸웠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정답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탱하게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영감돼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신구약 성경은 왜 하는 말씀인가 그 이유를 자증성으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뭐냐 self-attesting한 건데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자증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어느 신학자가 그랬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도 아니며 교회 역사가 그렇게 증거해왔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유일한 이유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기 있기 때문이다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관주 성경이라고 아십니까?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관주는 뭐냐면 신약을 읽으면 그 밑에 보면 그 신약 본문을 구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구약 구절이 거기 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읽으면 그 밑에 보면 신약 본문이 드러나요 즉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며 성경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이 성경 스스로를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주 성경의 특징이에요 즉 성경은 자증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바입니다 제가 세 구절 정도로 보여드릴 텐데요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 즉 유대임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왜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기아세우 토세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쓴다는 것은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율법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구절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셀프 어태스팅 자증 성경 로마서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구약은 또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자증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를 보면 또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가 나오면 신약의 저자를 뜻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의 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라는 표현이니까 이것은 신약을 말합니까 구약을 말합니까 아 역시 대단해 여기 대청교에 아주 수준 높아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말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지금 바울인데 신약 저자인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미 구약이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약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왜 구약이 하는 말씀이냐면 신약 성경이 구약을 하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자기가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으니 자증성의 원리에 의하여 미리 약속하신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고름도 전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써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내가 결혼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거야 이거는 다 편지예요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싹 쓰다가 내가 명한다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명한다 이 주는 큐리오스는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내 글이 아닌 거야 이거는 주가 나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주가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름도 교회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편지를 쓰는 것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누가 증거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신약이 구약을 구약이 신약을 선지자들이 사도들을 사도들이 선지자들을 구약 저자들이 신약 저자들을 신약 저자들이 구약 저자들을 서로가 서로를 증거 자증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증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증거는 인간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록되어진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다 이것밖에는 왜 그것이 말씀이냐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말이 되냐 가장 많은 비판이 뭐냐면 그것은 순한 논리 아니냐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맞냐 순한 논리 아니야 라면서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물이 흐르다가 마냐 어떻게 태양이 가다가 멈추냐 태양이 멈추다는 것은 지구 자전이 멈춘다는 뜻인데 그게 가능하냐 많은 인류학자들 많은 고고학자들 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해가요 가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해가 멈추다는 뜻은요 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전이 멈추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그럼 지구가 돌잖아요 돌다가 여러분 지구가 엄청 빨리 도는 거 아시죠 엄청 크기 때문에 천천히 도는 것 좀 보이지만 진짜 빨리 돌고 있거든요 이게 돌고 있는데 태양이 멈추다는 뜻은 이게 멈춘 거예요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원심력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해일 지진 엄청난 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멈추면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해가 멈춘 것은 자전이 멈춘 것인데 그러면 원심력에 의하여 엄청난 해일 때문에 지진이 날로 난리가 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과학적이지 않다 그리고 주관적이지 않다 이건 뭐 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개인적이지 않다 맨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성적이지 않다 함의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은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살펴봐야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냐 IBP 이 성경신학선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 이거 우리가 다 고백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의 이 지적인 기능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근데 과연 우리가 어찌 감히 성경을 이성적이지도 않고 함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이유는 개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성경이 우리한테 증거되고 개시가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어떠한 판단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성경을 똑똑한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제 친한 친구 지금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로 지금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엄청나게 전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물리학적으로 똑똑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류적이지도 않고 이건 무슨 신비주의 책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람이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씹고 씹어야 될 건 뭐냐면 즉 성경의 자증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성경을 판단할 수 없으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오염되고 부피한 나의 심정으로서는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부피한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불러요 즉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성경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부피했기 때문에 다 치우쳐서 다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창문이 망가졌기 때문에 늘 독사의 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제 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치우쳐갖고 다 악한 생각만 갖고 있고 만물보다 힘이 부피했기 때문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의의는 엄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정확히 말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나의 타락한 즉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말씀 앞에 선 자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것은 말씀만 우리한테 주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타락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말씀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성적 판단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는 엄란이 하나도 없으며 칼비는 말하죠 우리가 저번에 본 내용인데요 사람의 전부가 머리끝부터 발 끝까지 죄의 용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즉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수준까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의 자증과 성경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닌데요 저는요 성경이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할 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100%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은혜 주시면 인식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게시는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게시 즉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기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전히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무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사무위지 하나님은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왜 할 수 있냐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12신조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임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즉 12신조의 1신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 신앙을 얘기했어요 신앙 즉 신자가 가제될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안 믿어줘 죽겠는데 믿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받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받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태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 나는 성경에 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신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란 선물이 없으면 절대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과 믿음의 관계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총알인데요 우리는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벽 뭔가 나쁜 것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필터 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벽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 공격하고 있어요 총을 쏘고 있습니다 야야야 빨리 자 줘라 그냥 뭐 이렇게 듣고 있어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이런 공격할 거예요 아 나 찌끗해 죽겠다 이 교리교육 이거 이거 왜 이거 하지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막 지금도 공격하는데 신앙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은요 이 신앙의 유혹이 탁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필터는 강하니까 근데 이게 얕잖아요 그러면 이 총알이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죠 마스크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의 전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를 보면요 이게 삼중 필터 KF94 마스크 다 뭐예요 필터가 안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막아주는 거거든요 신앙은 이렇게 막는 개념이에요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바이러스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을 두텁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뭘로 두텁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아는 것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병기 목사님 한번 나와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제가 뒤로 넘어가버릴 거예요 저 잡아줄 거죠? 안 잡으면 저 여기 방금 저 뇌신탕을 올려요 제가 이거 믿어도 되나 모르겠네 하지만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저를 잘 잡아줄 뿐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저 눈 감고 넘어가버립니다 목사님께 저는 저의 전존재를 의탁하겠습니다 목사님 신뢰합니다 저를 아예 맡겨버릴 거예요 믿어버릴 거예요 하겠습니다 아 무서운데 이거 그러나 압니다 저도 아니까 저를 잘 잡아줄 거 아니까 눈 감고 넘어갑니다 확 넘어갑니다 잘 잡아줘요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 내 인생과 내 몸을 어떻게 모르는데 맡겨요 절대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결국에는 아는 거예요 제가 김병길 목사님을 알고 함께 2주 동안 함께 또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니까 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바빙크를 통해 좀 볼 거예요 바빙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뜻이에요 그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넘어지고 있다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모르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의 인물은 어땠는지를 내가 알면 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대상을 헷갈립니다 즉 무엇을 믿을까 I believe 하고 in라는 목적적 조사가 쓰여져요 in 그 뭐냐면 모모를 우리는 무엇을 믿을 때 모모를 믿어야 됩니다 목적이 필요해요 목적적 조사가 즉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죠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믿으라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를 믿어 동시에 여러분 목사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를 믿으라고 하는 교회는 교주입니다 교주 교주의 특징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이거 이 얘기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사멸지 하나님과 또한 구원자인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믿음의 대상 즉 여기 보면 무엇을 믿을까 믿음의 대상인데 바빙크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이렇게 규정합니다 첫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사도적 메시지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야 내가 믿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 살아계시고 용서하시고 다 뭐예요? 믿음의 대상의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신조예요 신조 그러니까 신조를 모르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믿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늘에 살아계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을 믿는 것 이걸로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신앙이 약한가 죄송한 얘기지만 몰라서 그래요 생각보다 모르고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서 역사시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잘 보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대상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소위 존재와 사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을 바비큰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사도들 또 나오죠 신약의 저자들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증언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즉 믿는 것과 증언을 아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합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기독교는 이거 지성주의입니까? 그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맨날 공부하고 아니에요 지성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주는 뭐냐면요 아는 것이 머리만 있으면 지성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은 수학 지식, 과학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살아 있어요 운동력이 있죠 이것은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바른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성주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의는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성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변화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의 3대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믿음의 시작은 지식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시작은 지식이다 여러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맞는 이라 그리스도의 지식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뭘 들어야 되냐 보금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금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존재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보금의 내용인데 이것을 구약의 예언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신 존재와 사역 신약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알아야 최소한 이게 뭐예요? 신조라는 거예요 신조 우리가 이번에는 보지 않지만 다음에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신조를 배울 때 아마 배울 게 될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바빙크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 지식이 믿음에 앞서고 지식과 신뢰는 함께 간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올 수가 없어요 거짓 믿음이에요 언제나 지식이 먼저 와야 돼요 뭔가를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미쪽을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바빙크가 정확히 말한 거예요 역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진리의 체계를 내가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고 지식과 신뢰는 늘 함께 간다 그래서 바빙크가 또 의미신정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요 저는 신학을 할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죠? 뭐 하더라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만 재밌나요? 이 말씀을 알고 성경 신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참된 지식체계와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재 상태입니다 저는 이 암에 대한 축복 이 암에 대한 달콤함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핑크핑크처럼 보인다니까요 지금은 왜 교회 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왜 집사님 내 발을 밟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면요 누가 내 발을 밟아도 뭐 해도 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쁘니까 신령한 지식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끝나면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공부만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인데 왜냐하면 지식은 시작 지점이지 마무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믿고 확신 안에 거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세인과 제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바리세인들도요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 지식을 다 들었어요 심지어 귀신도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그 지식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고 확신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내가 알았던 그 지식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에 거해야 돼요 즉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면 이제 구세주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 짜게 쓸모없어요 그러므로 지식은 양날의 검이에요 지식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며 지식이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신뢰와 확신 없는 지식은 나를 죽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식만 추구하면요 진짜 진짜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만하게 듣고 있으며 이렇게 들어 아 그거는 이런 신학 지식이에요 이건 틀린 설교인데 아 이상한데 이런 느낌 굉장히 많아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요 있으면 있을수록 신령한 지식이면 있을수록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나를 떠나시옵수라고 하는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참되지 않으면요 나오는 건 교만 밖에 없어요 늘 정지하고 판단하고 좀 안다고 또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교를 살립니다 왜냐 신뢰와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내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이때 누가 들어오시냐면 바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게시론과 더불어 성령의 역할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성령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역사해 주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과 칼뱅에게는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선이 곧 성령도 성령에 의하여 우리 기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처지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유일한 이유는 성경 말씀 그 지식을 쓰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서 신뢰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그걸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세 번째 요소가 중요한데요 믿음은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뭔가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로보트가 아니에요 메스터 퍼피트같이 이렇게 줄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은 지성과 의지를 포함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지식은 뭐냐면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끼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망치는 지식이고 정말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지식이 그러면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 감정이 움직여요 그럼요 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 가만히 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연애하신 분도 있잖아요 남의 친구 여자친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거 그냥 헤어지세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로만 사랑해? 함께 있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같이 여행 가고 싶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고 사랑은 그러므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진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요 사랑을 해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15년 16년 전에 저도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사랑을 하니까 와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매일매일 우리 아내의 직장 앞에 제가 가서 서 있는 거야 그 뭔데 왜냐하면 그냥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내 말걸음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늦은 밤에 가서 또 거기 서 있고 또 같이 커피 마시고 또 얘기하고 놀러 가고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해봐요 한 5시간 통화하고 좀 이따 통화하자 끊잖아 그게 뭐요? 또 말을 하고 싶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어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뭔가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빙크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거짓 지식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의미에서 믿음 자체가 가장 탁월한 행위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행위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망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진짜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소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야고보소를 잘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소는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즉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지식, 신뢰, 확신, 의지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신구약 성령이 하는 말씀이다 말로 선포 누가 못해요 근데 그 신구약 성령이 말씀이 되기 위해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성령이 근거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그리스도예요 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대청교의 성도 여러분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했는데 권사님 안 합니까? 집사님 안 합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친 거예요 오히려 가장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 앞에서 내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합적인 거예요 믿음은 먼저 들어야 돼요 지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12신주의 첫 신조도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문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즉 믿어야지 알아야 믿죠 지식 신뢰 확신 그리하여 동의하여서 제가 아까 김병길 목사님한테 쓰러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뿌리가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산상순이 정확하다고 봐요 산상순 마지막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왜냐하면 열매를 그대로 알리라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유일한 이유는 아직도 지식이 없고 아직도 신뢰와 확신이 없으며 아직도 지식에 근거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있긴 있어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이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유혹이 오면 그냥 뚫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필터가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온갖 변이가 들어오면요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식을 튼튼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조가 말하고 있는 바예요 정리해 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제가 읽어볼게요 신구약 성경은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고 신앙이 가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본분까지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 신조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정확 무호하고 유일한 법칙이다 이 세 가지 세 번째 부분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실은 성경 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올라가보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름다우심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비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땅이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 속에 자신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새겨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우와 아름답다 광대하다 하나님의 광대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산에 올라가도 여러분 구원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삼위일체를 발견하고 그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시지만 자연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시지만 더 정확한 방식인 바로 성경을 주심을 통하여 정확하게 정확 무호하게 하나님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즉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화는 뭐냐면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들도 여기 안경을 많이 끼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경을 끼는 이유는 뭐냐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단순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을 통하여 하지만 희미합니다 잘 안 보여요 침침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책을 딱 줘도 읽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똑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각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모아주고 왜냐하면 안경은 이렇게 모아주는 거니까요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황 무호한 그 법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객관적이고 참된 계시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봅시다 객관적이고 참된 계시 여러분 이 표현을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 반대는 뭐냐면 주관적이고 거짓 계시라는 거예요 즉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주관이라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객관은 뭐냐 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객관이라 불러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학에서 객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객관이라 불러요 주관은 나로부터 나와야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는 객관적인 것이어야만 참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타락했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타참된 신앙 즉 다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 이것을 객관적인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내 혼자 성경을 보고 내 혼자 기도하여 가지고 나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진짜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 주관적인 거짓 계시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가르침 객관적인 계시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에서 자기를 친히 증거해 놓은 것을 경건한 자세로 봐드리는 것 그것이 참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스튼스라는 어거스티라고도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요 이 교부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다 우리 지식의 태양 즉 우리 밖에 있는 태양이에요 객관이라는 거예요 객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계셨던 그 태양 그 태양의 빛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객관적이고 참된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유학 정리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실천적 적용하고 마칠 거예요 조금만 버텨보세요 여러분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잘 버티고 계세요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대화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자꾸 대화하고 싶은 건데 자꾸 우리는요 주관적인 계시를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지도 않아 , 성경을 소중하게 대하지도 않고요 자꾸 주관적인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God speaks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왜 그러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를 나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형상이야 난 너와 대화하고 싶어 근데 왜 너는 왜 성경을 멀리하니 왜 자꾸 주관적인 계시를 쫓아가니 성경을 통하여 난 너와 말씀하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시간에 줍니다 피곤하니까 최악이에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뭐가 바빠도 말씀 시간에 집중하여 앉아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써요 방편,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드신 방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이냐 나는 너희들한테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졸고 딴 데서 은혜를 구해요 이게 가능한 논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았던 내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만듬을 통하여서 또 우리한테 삶의 언운용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다 놓쳐지는 거예요 근데요 설교는요 내가 듣는다고 들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령으로는 좀 펼칠 건데요 성경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평생 동안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해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므로 어둡죠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어두운 이 성경 이 잘 모르겠는 것을 밝혀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바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성령의 신적 조명인 거예요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유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한복음 14장 26절 하나 둘 셋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죠 지금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짜 있어요 그 절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한자어로 번역해가지고 문제인데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뜻은 뭐냐면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 도와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혹은 대연자 대신 말을 해주는 자 옹호자 중재자 정도로 번역하면 좋아요 가장 좋은 번역은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걸 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걸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프로필을 소개하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제 나는 올라갈 텐데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의 이름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 말씀의 말씀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신데 왜 보혜사냐면 너를 도와줄 사람 존재인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뭘 도와주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딱 두 가지 동사예요 가르치다 동사 또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다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혜사께서 오셔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없어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 공부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보혜사를 찾으십시오 보혜사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교, 신학 공부, 성경 공부 모든 건 똑같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지 않고 생각나지 않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12신조의 첫 번째 신조는 결국에는 성령론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저자 직강이라는 말이 있죠 저자 직강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 직강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의 내용을 제일 잘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자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저자 직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자 직강을 들어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자꾸 다른 거 따라갑니까 성령께서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신학은 성경신학은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꼭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은사주의로 가고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1차 사역은 내적 조명의 사역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2차 사역이 바로 은사 또한 뭐 이런 거예요 은사 사역 이거는 성령의 2차적인 사역이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은사에게 한 적이 없어요 진리의 영인데 그분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왜 성령을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갑니까 은사주의로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믿음 믿음의 시작은 지식이에요 말씀을 믿음을 듣고 지식을 받고 신뢰와 확신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예배와 섬김 왜냐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거짓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론적 적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성령은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적 조명 그리고 우리한테 확신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불확신이 있거나 자꾸 불투명한 생각들은 전부 다 사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불확신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 게시의 내용이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늘 성취가 되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지 내가 자꾸 불확신하다 내가 자꾸 불투명하다 전부 다 사탄의 교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총알이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칼비는 이걸 정확히 말하죠 모든 이론을 합친 것보다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3일 제대에서 성부성자 성령 모두 다 동일 본질 하시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대하여 적절히 증언할 수 있다 왜냐 저자 직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즉 믿어지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만 한다 내가 뭐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확증을 주는 거고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내적 조미라고 부르죠 꿰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 받은 대로 신실하게 선포되었음을 납득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눈 또다시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경험의 근거와 판단하고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오히려 칼뱅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을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보면 돼요 아 교수님 저는 지금 성경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직 성령께서 내적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신학 공부를 또 한번 해보시고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때가 차면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치면 줄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깨닫고 지식을 듣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과연 스스로 확증합니다 자아증성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감히 어떠한 증거와 이론에 예수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져야 마땅한 확신은 바로 성령의 증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안경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안경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논리적으로 여러분 논리로 됐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논리 영역 밖이 계시기 때문에 논리적 앵글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 있어요 3의 1체 완전 비논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3인데 3이 1입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앵글은 버려야 돼요 수학적 앵글 말이 안 되죠 고대 근동 헬라문원 다 요즘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것들인데요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로서 성경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제 말은 비평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본다는 거 다 이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총정리하겠습니다 이 표현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로 총정리하고 결론 지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평적 거리라는 건 뭐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성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과학적으로 판단해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평적인 거리를 두고 역사적 자료를 읽듯이 한번 내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본문을 초기 기독교 초대교라는 거예요 신학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조를 기록한 그 성경 그 속에 포함된 성경으로 신앙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증거 그러니까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헛소리죠 뭐 말이 되냐 그게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 이게 다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이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는요 그게 중요한 강의예요 왜냐? 나의 믿음 있음과 없음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야 저 사람 진짜 헛소리한다 그럼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요 다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 신앙의 증언으로 진작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의 증언으로 깨닫게끔 만들어 주는 작업을 또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론은 결국에는 성령론에 근거해야 된다 즉 성경론과 성령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오늘 배운 제1신조를 같이 한번 배운 내용을 곱씹으면서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 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 말씀이 신앙의 증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강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마지막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볼 수 있겠죠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민을 하냐 안 하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결정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할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특징은 뭐냐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맞나? 느낌상 내가 아는 말씀대로 양심에 근거해서 아 이런 선택은 좀 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하면 내가 또 괜찮지 않나? 아 근데 또 이게 또 아니지 말씀해 보세요 이 갈등 따라해봅시다 갈등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의 체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전적 타락한 체계와 말씀의 체계가 부딪힙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이에요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왜냐하면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미친 듯이 싸우거든요 근데요? 내 안에 아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새 자아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자아가 없고 거듭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진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임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신앙의 고민을 하셔야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배운 내용들을 전인으로 체득해 그대로 살아내시는 제가 열렴 되기를 소망합니다